안녕하세요 도시농부 필레오입니다. 오늘은 생육부진한 김장배추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이 9월 20일입니다. 김장배추 정식한지 25일 전후가 되는 시점입니다. 정상적으로 자란 배추는 지금쯤 40cm 이상 자라면서 땅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자라서 벌써 결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정성들여 가꾸는 배추가 잘 자라지 않고 있다면 가꾸는 농부의 마음은 애같을 것입니다. 마치 자식을 키우는데 다른 집 자식들은 잘 크는데 내 자식만 크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배추가 자라지 못하는 이유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배추를 늦게 심었거나 제때 심었지만 토양작업을 잘 하지 못했거나 그름이 부족해서입니다. 이렇게 성장이 늦은 배추 빠르게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비책은 작물의 성장이 늦을 때 성장을 촉진하는 관주용 비료입니다. 이 비료는 세계적인 비료회사 야라에서 생산하는 퍼티케어라는 관주용 비료입니다. 이 비료를 물에 희석하여 몇 차례 살포하면 성장을 빠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배추를 전문으로 가꾸는 전문 농업인들이 이 비료가 나오기 전이나 알지 못했을 때는 일반 요소 비료를 물에 희석하여 연면 시비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유튜브들 중에도 이 방법을 소개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소 비료만으로 관주를 하게 되면 자라기는 잘 자라지만 약하고 무르게 자라서 물음병과 같은 세균성 병이나 병해충의 타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맛이 없습니다. 퍼티케어는 이런 점을 보완하여 작물 성장에 필요한 질소, 인산, 가리 외에 10여종의 밀양 요소들이 고루 들어있어 배추를 단단하게 키우는 관주용 비료입니다. 퍼티케어 비료는 종류가 3가지가 있습니다. 육묘용으로 사용하는 222번이 있고 영양생장을 촉진하는 311번이 있으며 생식생장, 즉 결실할 때 주는 123번이 있습니다. 배추 생육 부진에는 311번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 하나만 사용해도 배추 생육을 촉진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배추를 빠르게 키우면서도 더 단단하고 맛있는 배추로 키우기 위해서 두 가지를 더 첨가합니다. 식물에게는 최고급 영양제이면서 배추뿌리 혹병과 같은 세균성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모두삭과 그리고 부족한 칼슘을 보충하기 위해 칼슘제인 모두삭 칼마를 첨가합니다. 이렇게 하면 배추를 빠르게 키우면서 단단하고 맛있는 배추로 키울 수가 있습니다. 사용방법은 20리터 물 한마리에 퍼티케어 40g을 탑니다. 40g이면 큰 스푼으로 두 스푼입니다. 그리고 파란색 모두삭 40mg과 뚜껑으로는 한 뚜껑입니다. 모두삭 칼마 20mg 반 뚜껑을 희석하여 옆면 시비를 합니다. 살포할때는 뿌리까지 충분하게 뿌려서 흘러내릴 정도로 살포합니다. 이렇게 5일 간격으로 두 번 정도 하면 성장이 부진하던 배추가 쑥쑥 자라게 됩니다. 만약 두 번을 했는데도 성장이 더디면 한 번 더 빠르게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구입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퍼티케어 비료와 모두삭 제품 모두 G마켓이나 11번가와 같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검색하면 쉽게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검색을 해보니 쇼핑몰에서는 퍼티케어 비료는 포장 단위가 최소 단위가 10kg 이상만 나와 있었습니다. 가격은 10kg에 3만 4천원에서 4만원 정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10kg면은 천평에 살포할 수 있는 양입니다. 1kg가 100평용입니다. 텃밭을 가꾸는 우리는 사실 1kg도 많은 편입니다. 그러나 제가 1kg 소포장을 판매하는 곳을 알아내었습니다. 연락처를 영상이나 유튜브 설명란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삭 구입서도 같이 올려놓겠습니다. 퍼티케어 비료는 배추뿐만 아니라 모든 작물의 성장 촉진제이므로 쓰고 남은 것은 다른 작물에게 뿌려도 좋습니다. 금년에 뿌리고 남은 것은 내년 봄에 사용해도 좋습니다. 배추밭에 생육부진한 김장배추 성장촉진 영상을 찍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지금 이 배추는 8월 22일날 정식한 배추입니다. 오늘로 약 28일 정도 된 배추인데 배추가 벌써 결국 시작돼서는 포기를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5일 전에 뿌리 혹병 영상을 찍을 때만 하더라도 이 배추가 절반도 안 됐는데 벌써 이렇게 엄청 많이 자랐습니다. 이 배추는 잘 자라고 있기 때문에 성장촉진제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 배추는 이렇게 잘 자라면서도 아주 단단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 살충제는 한 번밖에 안 뿌렸는데 아직까지는 어떤 벌레 같은 것이 전혀 보이지를 않습니다. 지금 벌써 결구가 시작이 됐습니다. 정성을 많이 들이는데도 자라지 않으면 정말 그 가꾸는 사람은 애가 많이 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해결책을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웃밭의 배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웃밭의 배추는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지금 이웃밭에 배추가 자라고 있는 모습입니다. 배추 구멍이 지금 엄청 많이 났잖아요. 구멍이 엄청 많이 났는데 이게 지금 달팽이가 이렇게 잎을 갉아먹어서 이렇게 구멍이 빵빵 뚫어졌다고 합니다. 이것을 제때 살충제나 아니면 토양 살충제 같은 것을 뿌리지를 안 해서 이렇게 배추가 지금 잎도 많이 이렇게 구멍이 뚫어져 있고 배추가 제대로 자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배추에 오늘 제가 소개하는 성장촉진제를 사용하면 빠르게 이렇게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비료인 퍼티케어 311입니다. 이 비료는 정말 작물들이 성장이 부진할 때 이것을 물과 희석해서 이렇게 연면 살포를 하거나 관주를 하게 되면 성장이 급속하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비료입니다. 이 비료는 이 수푼 하나가 지금 20g입니다. 물 한 마리에 이거 두 개를 타면 지금 정량이 됩니다. 파란색 모두삭과 그리고 모두삭 칼마입니다. 이것을 함께 첨가해서 이렇게 뿌리게 되면 배추가 더 단단하고 맛있는 배추를 키울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물 반말이 조금 더 되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타겠습니다. 모두삭 반컵 조금 더 타면 이렇게 뿌리게 탑니다. 칼마는 반의 반컵입니다. 칼마는 반의 반컵입니다. 충분히 뿌리까지 흘러내려갈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흠뻑 뿌려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꾸는 배추가 탐스럽게 잘 자라서 올가을 농사 지으시면서 기뻄이 넘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생육부진한 배추, 성장촉진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